네 안녕하세요. 꼴딱한 편집장 알티미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이 린츠전을 3대3 무승부로 아쉽게 끝낸 이후에 손흥민 선수 없이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코멘트만 따다 보면 굉장한 칭찬이긴 한데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인터뷰, 이런 코멘트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경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날 토트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간신히 어떻게 역전까지 시켜놨지만 또 경기 막판에 동점골로 허용했고 또 도망갔지만 추가시간에 또 동점골로 허용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경기 내용이 형편 없었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오히려 무승부한 게 내용에 비해서는 다행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뷰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인터뷰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 내용에 비해서 결과가 좋았다. 후반이 전반보다는 나았다. 몇몇 선수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몇몇 또 다른 어떤 선수들은 아주 부진한 경기를 했다. 오늘 경기에서 단 하나 좋은 점을 꼽자면 조별례선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홈에서 치른 유로파 경기처럼 플레이해야 한다. 마카비와의 플레이오프를 했고 루도고레츠, 린츠와 했는데 홈에서와 다른 경기력이었다. 엔트워프, 루도고레츠, 린츠에 갔을 때는 경기장, 날씨, 빈 관중석 등 홈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내가 느낀 분위기는 아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다. 경험이다. 몇몇 선수들은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한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매 경기에 나서는 손흥민과 호이비에리 같은 선수들은 어디서 경기하건 어떤 대회이건 상관없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고 팀을 이끄는 선수들이다.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예전에도 경험했던 것이다. 맨체스톤 유나이티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조별례선에서 두 경기 연속 원정에서 패했던 때였다. 터너먼트에 올라가면 더 잘하는 팀을 상대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좀 분석해보면 몇몇 선수들은 경기 뛰는 태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 이 과정에서 반대로 거의 닭 주전으로 뛰고 있는 손흥민과 호이비에르도 어떤 경기도 최선을 다해 뛰는데 왜 다른 선수들은 그러지 않냐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맞는 얘기죠. 손흥민 선수나 호이비에르 선수는 굉장히 많은 활동량 그리고 폭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팀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팀의 척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도 홈과 원정을 구분하지 않고 그런 원정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뛰는데 왜 다른 선수들은 약간 원정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않냐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일 선수에 대한 가리스벨 선수에 대한 코멘트도 이어서 했습니다. 베일은 경기 종료 10분 그리고 15분 전쯤 뺐다. 마지막 몇 번의 전력질주를 아끼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오늘 경기에서 수많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조금은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경기 환경이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벨 예선을 통과해서 마지막 경기에 대한 부담은 없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렇게 할 거라 믿는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주말에 런던으로 돌아가서 주말에 북런던 더비 아스날과의 대단히 큰 라이벌전 북런던 더비를 펼치게 되는데 지금 해리 케인이 오늘 경기에 부상을 못 낳았던 말이에요. 이에 대한 질문도 들어갔습니다. 해리 케인에 대해서 문인우 감독은 해리 케인이 경기에 뛸 수 있는 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난 그에게 문제가 있고 조금 뛸지 안 뛸지 모른다고 연막석전을 펼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는 그렇진 않다. 아스날 전에 뛸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라면서 이제 케인이 주말 경기에 복귀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 그리고 문인우 감독도 이제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이 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큰 아스날과의 라이벌전을 앞둔 상황에서 경기력을 굉장히 좀 끌어올려야 하는 이런 과제를 떠안았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문인우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고요. 물론 또 선웅민 선수가 또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뭐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번 또 전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